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백신은 미국민만이 아닌 세계인을 위한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월 23일날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기사만 보면 좀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죠. 경향신문은 정세균 미국이 백신 검수 조치한다고 깡패들이나 하는 짓 우리가 구경만 하겠나 이런 아주 선정적인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정세균 미국 백신 검수 조치 깡패들이나 하는 짓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사실 제목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정세균 전 총리처럼 배움이 있는 분이 미국이 백신을 수출 금지하는 것을 두고 깡패 짓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백신은 특정 회사가 막대한 돈을 선행투자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일종의 사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유물이라는 것이죠.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백신은 세계인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백신은 세계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제목만 보면 백신은 세계인의 것이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이 뽑아졌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586 정치를 지켜보면서 비극은 모두 그 출발점이 한 곳에 모아집니다. 개인의 자유가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폄하하기 때문에 사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바탕을 두고 정책과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총리가 현직을 떠났지만 백신이 세계인의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방송에서는 삼가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A라는 문장을 이해하게 하더라도 딱 잘라가지고 방송사가 그것을 이용하거나 신문사가 그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정세균 전 총리 발언의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자국 확보를 위해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백신을 검수 조치한다면 수출 검지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깡패짓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점이 있는 것이죠. 정세균 전 총리 주장은 이미 계약된 것이 있고 또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미국이 그런 터무니없는 깡패짓을 할 수 있겠나 우리도 동맹국이 아닌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약회사와 다 계약을 했고 백신 계약 성급금까지 지불했다. 사실은 그 계약이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이고 불공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백신 계약을 제때 제때 했는데 그것을 미국이 중간에 가르쳐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나 여기서도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발언이 우리가 백신 계약을 제때 제때 했는데 국민들 가운데 문정부가 백신 계약을 제때 제때 했는데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다시 정세균 전 총리의 주장은 수출 제한을 못하게 해야 된다. 백신은 미국민만이 아닌 세계인을 위한 것이다. 백신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을 어떤 식으로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 답해보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 제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미국이 백신을 검수 조치한다면 그것은 깡패 짓인가. 정치인들은 표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단히 선동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익숙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죠. 자국민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깡패 짓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가. 물론 속에 쓰린 부분이 있죠. 결국 국가와 국가 지도자의 존재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 나라 백성을 챙기지 않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립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존립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백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정부의 백신 정책은 0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스로 돌리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 계약을 제때 제때 했는데 이런 정세균 전 총리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거짓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연 거짓말을 하고 방송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보다 대단히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살해나 이스라엘의 살해나 다른 나라보다 아주 늦었던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죠. 우려스러운 점은 총리까지 지낸 분이 우리가 백신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감 표현 대신에 마치 미국 때문에 누구 탓을 돌리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거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나이가 꽤 드신 전 총리가 자기 재임 하에서 이루어진 백신 계약이 대단히 늦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핏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같은 부분에 대한 유감 표현 한 번도 없이 어쩌면 또 반미몰이 하는 미국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영영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이야기는 방송 같은 데가 나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대권 고지에서 인기도나 지지도가 상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저 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현재 문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처를 관장했던 전직 총리로서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디게 움직였던 것 상황 판단을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제때 제때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 중간에 가로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략물질을 얼마든지 자국 우선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이죠. 전략물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물자라는 것이. 그거는 정세균 총리도 총리직을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전략물자를 어떻게 각 국가가 관리하는지 경향신문에 이런 독자 의견이 실렸습니다. 참 심한 글이 대부분 독자들 경향신문까지 정세균 정총리의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선이나 중앙 같은 데서는 거의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송에서 내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경향신문에 실린 것도 상당히 좀 순화한 표현입니다. 초 BK님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시국에 당신 같으면 백신 빌려주겠습니까 김부겸 총리한테 뒤치다거리를 다 맡겨놓고 내뺀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등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설이 경향신문의 의견 코너에 가장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습니다. 구 EU님입니다. 국무총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 된다고 이렇게 나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님입니다. 구경만 하는 것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권 나오려고 막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향신문의 독자의견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곳에서는 난리법석이 나는 것이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래도 나은 선택일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44 muy 평일 광고에 관해lara 살펴 tents 아멘